추석이 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쯤이면 추석 때 선물 뭘로 하지 슬슬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대통령실에도 명절되면 통상적으로 사회 각계각층 인사 더불어서요. 그리고 여당의 주요 당직자들 등등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8월이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벌써 선물을 보낸 걸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지 김지진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지난 21일 날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통령 추석 선물 팝니다. 이런 제목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직 추석 선물이 정해지지 않고 배포도 안 됐으니까 미정이고 품목은 미정인데 가격은 3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뭐가 올지도 모르는데 가격까지 책정이 됐어요? 네, 가격까지 책정이 돼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령지를 변경해서 보내드린다. 이런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글을 올린 작성자가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저도 재미있게 본 부분이 수령지 변경해서 보내드린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마치 직접 받은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선물을 직접 받은 것처럼 이런 어떤 효과를 노리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로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서 직접 선물을 받고 싶은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니, 김준호 의사님 아직 오지도 않은 선물을. 그것도 여당의 사무처 직원이. 이거 너무 황당한 일 아니에요? 황당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농수산물 이런 것들이 보통. 보통 그런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게 몇 십만, 30만 원 정도 값어치가 있겠다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그냥 황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받은 것도 파는 것도 논란이 될 텐데 받기도 전에 이렇게 하는 게 논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기 발령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처 직원한테요? 네, 사무처 직원이 당무지원직 직원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징계 처분을 지금 고려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 강등 이런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이 일이 오늘 오전부터 쭉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아니, 이게 그렇게 큰 잘못한 거냐. 아니, 본인이 필요 없으면 이거 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던데 이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조금 인식의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인들 물건들 쉽게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고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옮겨서 파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여당의 당직자고 아마 이분도 별 개념이 없이 이렇게 아마 자연스럽게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바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인데 어쨌건 또 젊은 세대, 젊은 세대 나름대로 또 생각의 변수가 있겠죠. 내 물건인데 내가 마음대로 뭐 한다는데 그걸 왜 그러냐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또 대통령의 선물 자체를 함부로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게 또 이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받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 나 이거 지금 대통령하고 뭔가 신분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이용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판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지수 기자, 이 명절 선물 뿐만 아니고 대통령 시계도 이 중고 거래 사이트의 단골 손님 아니에요? 맞습니다. 역대 대통령 자신의 이름을 걸 기념 시계를 만들어 왔었죠. 3만 원 5만 원대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게 이게 중고 사이트에 올라오면 30만 원 이상, 70만 원까지도 가격이 뛴다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게시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12만 8천 원에 올라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입니다. 이 시계에 대해서 돈 대신에 자기가 갖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와 바꿀 수는 없겠냐 이렇게 물물교환을 제안하는 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로 바꾸자고요?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팬덤이 강한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기념 시계는 이인의 시계로 불리면서 또 수십만 원어치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추석 전에 윤석열 굿즈, 대통령실에서 이런 굿즈들을 직접적으로 판매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면 이런 되팔기 의혹 같은 논란들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인 변호사,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3만 원, 5만 원짜리 이거 30만 원에 팔고 70만 원에 팔고 이런 거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제 기념품 자체는 비매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업적인 공간에서 판매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본인이 일단 받은 수령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고 거래를 한다고 하면 일종의 매매 계약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사인 간의 일종의 매매 계약, 가격을 책정해서 그 가격에 대해서 수락하고 물건을 주고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대통령 시계나 이런 기념품에 보면 이런 공적인 인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라고 써 있는 공항이나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쓰고 대통령실 이렇게 휘장 이렇게 그려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마크 자체가 공적인 어떤 인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조하거나 다르게 좀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위조해서 팔면 그건 짝퉁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종의 짝퉁이 되는데 그거 자체로 사기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공적인 어떤 기호나 서명을 위조한 거 자체도 별도로 처벌을 받습니다. 선물이라는 거요. 그 안에 담긴 속득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감사함이라는 이런 의미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도 중고가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